지난 1월 말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보증금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8,531건 가운데 보증금 5억 원 이하 거래는 4,702건으로 전체의 55.1%로 집계됐습니다. 보증금 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작년 11월과 12월 50% 미만에 기록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된 지난 1월엔 52.6%로 뛰었습니다.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, 입양 한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저리해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.